1번 한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 생각 좀 해 이런 얘기하잖아 그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지 자 내용 요약 1번 1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조급시킬 수 있다 2번 2번 생각을 해야 주변 속담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들과 대비해서 그 생각을 공통하며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3번 3번 충성력 있는 위대한 생각들이 시대의 생일관을 바꾸었고 문화를 대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배얼로 시작하는 꿈은 이미 알고 있지 그쵸? 많이 했습니다 왼쪽에 써놨습니다 연결사 왓도 써놨어요 실하게 네 걸로 안됐으면 네가 스스로가 네 걸로 만들어야 돼 10번 20번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10번씩 정독해서 읽어 읽어 읽으면 그냥 믿게 되는 거야 외워지는 거야 알겠지?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recreation, 재창조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수의 일치에도 조심해야 되고 병렬도 있는데 The great generative ideas, 위대한 생성력 있는 아이디어들 이거 인부터 히스토리 묶는 거잖아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있으면 수의 일치 조심하라 일리 역사에서 위대한 생성력 있는 아이디어들이 have transformed OO, OO을 변화시켰고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문화를 재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end up 해부동사 플러스 pp1, end to the 해부동사 플러스 pp2 됐지요? 3번 연결사 what 불안전한 문장은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며 거시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문화적 진화의 과정은 아마도 코미디아인 조지 칼린이 그가 OO을 말했을 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이런 얘기고 2번의 what is true 사실인 것 뭐에 관련해서 the long cycles of creative change in a social culture 사회적 문화에 있어서 창의적 변화의 오랜 주기에서 사실인 것은 또한 OO에서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본문 내용인지 가보자고요 1번 1 Our ideas can liberate or impression us Imprison us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거기 us는 공통 목적어죠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In a literal sense 글자가 그대로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In reach believe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얘기야 In reach는 외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나아지겠지 항상 재창조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열로 시작할 때 삐동사는 유동사 삐동사 뒤에다 주어 세일 조심해라 얘기했습니다 As cycle logist 조지 A. Kelly 프리트 As 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함에 따라 여기는 심리학자인 조지 A. Kelly 프리트 한번 언급한 대로 To make sense out of events 여러가지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실로 꾀며야 됩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을 실로 꾀며야 돼 여기 Thread through가 꾀며다 그런 말이에요 뭘로? 여러가지 생각으로 여러가지 사건들을 막 꾀며 봐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시켰던 생각들 그 생각들을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건들 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 검증해봐야 된다 이거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 이해됩니까? 좀 어렵지 이해 He describes this process describe A as B 구문이죠 A를 B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심리학자인 조제이 켈리는 이러한 과정을 원어브 석세시브 어프로시메이션스 연속적인 접근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 과정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내 생각이 또 만난 만나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과 대조해서 검증해보는 이런 연속적인 계속 뭔가에 접근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The Great 위대한 생성력이 있는 아이디어들 뭔가 생겨나게 하는 아이디어들 인간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변형을 시켜 왔다는 거죠 그들 시대에 세계관을 변형시켰고 그들 문화를 재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됐지? We make the world in We live in 여기 위 앞에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된 겁니다 우리는 관계되면서 목적적이 생략된 거예요 왜냐하면 We live in 우리가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는데 전치사인의 목적적이 없잖아 그렇죠? 위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적이 생략됐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위 앞에다가 위치나 대신 집어넣을 수 있지만 웨어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뒤에 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세상을 다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 진화의 과정이 어떤 것이다? What 이하의 컷이다 그런 뜻이에요 코미디언인 조지 칼린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 이게 바로 문화적 진화의 과정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가 어떤 말 했냐면 Just when I found out the meaning of life 내가 이제 인생의 미를 막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되었을 때 They changed it 그것들이 그것을 꾸었다 그것들이 그것을 바꾸었다 뭐가 그것을 바꿨다는 거야 여기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뭘까 거기 Great Generative Ideas 위대한 생성력 있는 아이디어 그것들이 세상을 바꾸었다 내 인생을 바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What is true 사실인 것 뭐에 뭐에 대해서 더부터 이자 앞까지 묶어야 되겠지 어부부터 철저까지 묶어야 되겠지 사회의 문화의 창의적 변화의 긴 주기 속에서 사실인 것 됐죠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있잖아 근데 이 문화 속에서 그건 창의적인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그것도 일정 기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사실이다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거 그런 것들은 창의적인 작업 어떤 여러 개인들이라든가 집단에 의한 창의적인 작품 또는 창의적인 작업 그런 것들은 아직 이제 막 만든 작품이거나 이제 막 끝난 일이니까 주기가 오래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오랜 그 역사의 과정에서도 사실이었던 것이며 지금도 사실이다 그런 거지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성력 있는 생각들은 시대의 세계관을 바꾸었다 문화를 개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까 우리가 3단계로 정리한 거 힘들어 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생각 좀 해 이런 얘기죠 생성력 있는 생각 좀 해 이런 얘기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학적인 영어로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치 아무 생각이 없냐 이건 너 인간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라고 생각해 해볼까요 한번 더 확인해 시스템